이제 게임 뭐야 어떻게 움직인거지? 지금까지 한번도 안 누른 버튼을 누르네 A버튼은 지금까지 누른적이 없었는데 진짜 문어다 아니 문어가 원래 문어였어 헐 뭐야 먹물 뿌리기 없나 먹물 뿌리기? 으잉? 누르 왜이렇게 좋은거야 도망쳐! 우리 와이프랑 아이들이 기다리는데 상아한테 먹힐 수 없어 아쿠아리움 왔다가 자기 남편이 아쿠아리움에 상아한테 물려죽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거야 그전에 자기 남편이 문어라고 알면 더 충격받겠구나 위역을 지나서 아 왜이렇게 느려 아! 가속이 슝 최대까지 모아야겠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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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방금 부서지는구나 문어라는걸 모르면 애를 어떻게 낳았지? 그건 애들은 몰라도 돼 원래 애는 낳을 수 있는거야 아 뭐야 또와서 쟤? 좋았어 이러다가 우리 딸이랑 아들이랑 와이프만 남고 나 혼자 생활하고 있어 아들도 있어요 딸도 있어요 아 아 이 노래 그 노래구나 맨 처음 났던 노래 오토데이 오토데이 네 진짜 왔나있네 이러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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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아 내가 죽였잖아 아까 보트, 보트에서 뭐야 튜브 하나, 저 저 튜브 하나 정말 착한 사람이야 사실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야 저렇게까지 해준 사람이 어딨어 전적으로 사실 문어 닮은 아니야? 식당으로 가세요 임플로이스 언니 지금 문 닫았나보네 어떻게 지나가요 이거를? 열쇠가 있으면 저기에 팔 하나만 집어넣어서 열쇠를 여나보다 그럼 열쇠를 찾아야돼 맞네 선물 가게 열쇠를 찾아야돼 열쇠를 보통 이런 가게에다 숨기면은 여기 아직 말도 안 끝났네 찾았네 이거 아니고 저거 해지하려면은 굉장히 미세 마이크로스 컨트롤이 필요하죠 저거 뭐야 이씨 쇽 가자 헉 저 뭐야 쟤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눌러볼까 식당이 어디야 가도 모르겠다 내가 어딘지 몰라 일단 쟤네들 어떻게 어떻게 저걸 몰래 지나치거나 직원 유니폼 여기 있나보다 자 오케이 이거면 돼? 생물학자들의 물건을 찾으세요 저걸로 좀 약간 위장하는 것 같은데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려면은 이걸 타고 야 난이도 좀 높아졌네 이제 탁 왼쪽 발을 올려서 하늘 높이 됐다 어 사실 너무 작아 헥 됐다 한 칸씩 천천히 됐어 하아 들어가랫 헤이 얍 타타 어 파삭파삭 어 발 왜 저래 발에서 이상한 소리나 아하하하 발 개찰져 아 발 왜 저래 저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이거로 빠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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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가 이거를 탁 탁 탁 탁 이 뭐지? 탁 탁 안경도 저기 있네 탁 탁 탁 탁 탁 아 좀 비켜라 얘들아 좀 지나가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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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다리가 너무 길어 하하 하필 south striped 탁 수어 하하 하하 그렇지 여자 화장실은 맛있는게 많지 일단 변기부터 가볼까? 아쉽고만 여자 화장실 식당인줄 알았는데 어 뭐야? 뭐야 왜이래? 왜이래? 어? 어 저 식당이었다 경보를 올리세요 파이어 알람을 올려야겠네요 그러려면은 어 일단 냉장고에 뭐 맛있는거 좀 있나 볼까? 치즈 냉동실엔 뭐에요 물고기? 자유를 줄게 물고가 이제 너 갇혀있지 말고 나처럼 돌아다니렴 거기 너무 따뜻하니? 좀 시원한데 넣어줄까? 자 잘살아 자 고기는 이렇게 해서 구해줬고 어 이 불판을 올려서 불판이 아니구나 불 켜졌다 불 켜졌다 됐어 다 켰어요 그리고 아유 잠깐만 생선아 잠깐만 너 너 할일 좀 있는거 같다 아직 살아있니? 고마워 너의 스펙을 올려줄게 너의 스펙을 좀 맛있는 생선으로 올려 업그레이드 시켜줄게 자 어 여기 있다 내가 구워지고 있다 아 일로와아 쪘어 피라냐구이 에이색이 안되냐? 안되네 된다 흐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핳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는 휴게실에 나가세요 어떻게 해 후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설마 왔던대로? 왔던데가 아니네 여기 어디야? 아 식당 잠깐만 문이 안열려 아오 정말 아오 됐다 휴 식당으로 가세요 식당에 지금 우리 가족들이 있나보다 뭐야? 집에 갈 시간이야 안쓸퍼보이네 저 새끼 집에 좀 가지 않았네?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쟤는 집이 아니라 병원에 부터 가야 될 것 같아 퇴근하나 춤추고 있어 저기서 이거 암살 게임이었으면 난 쟤 바로 죽였다 암 뒷사람을 넣어 저리 치우고 뒤집었어 뒤집었어 가자 아 이거 좀 저리 치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됐어 혼자 집에 갈 만하네 저 저러니까 집에 혼자 가지 누가 같이 가냐 창피해서 저 뭐야 엉망진창으로 만드세요? 어? 나 그런거 잘못하는데 엉망진창 성격이랑 잘 안맞아 잘 안맞아 으어어어어어억 어떻게 하는거야 엉망진창이 뭐지? 계속 엉망진창으로Welcome 아이고 얘들 지금 커다란 유리 옮기고 계시는구나 아이고 수고 많으시네 조심하셔야겠다 공기실라면은 아이고 아이고 조심 좀 하라니까 방금 전에 조심하라는 말 못들었어? 당신? 어? 월급밖에 싫은거야? 오케이 쇽쇽 바쁘지 인마 뭐지? 얘는 못망치나? 이거 아닌데? 야 발! 발! 아 발 꼈어 오케이 여기도 있네 호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bee 이분들이 다 칭칭구가 없네 그런맛한 것 같아 애들 말하는거 보니까 넘어자란 다 부셔저랏 운다 관리 자슨대 도망가자아 아 시단 어딘지 알았다 시단이 적이네 이제 어지럽히지 맙시다 이제 다 어지럽혔으니까 최대한 조용히 합시다 저기 사다리 왜있지 저기에 잠깐만 나 좀 궁금하게 생겼어 여기 왜있을까 사다리가 이 올라가기 힘든 사다리에 구적이 왜있을까 호기심은 날 계속 도전하게 만들지 올라가기 존나 힘든데 왜 이 올라가기 힘든게 여기있을까 어? 이 올라가기 존나 힘든 이 이 말 안 된 사다리가 구적이 있는 이유가 뭘까 올라가지 말라고? 아니야 바로 나의 그 호기심을 자극시키기 때문이지 좋소 오케이 한 발 한 발 어 다시 올라가면 돼? 오케이 오케이 너무 높이 오리지마 적당 그렇지 됐지 오케이 예 오 아 기문디 오 예 뭐야 이 끝이야? ㅁ 으아아아아아 ría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안녕하세요? 뭘 봐? 뒤질래? 너 어떤 놈이 저기 사다를 떠는 거야? 식당가자 식당 식당에 식당에 쇼옥 시...쇼옥 쇼옥 어, 이렇게 뒤로 간 거 맞죠? 이제 안 쓰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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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너는 알지 않았어? 그는 옥도버스였어 내가... 가자! 그... 그는 말이야... 어! 그 나라에서... 왜 이렇게 내가 시원한 거야? 경찰에 전화할 거야! 그냥 말이야! 나 들리지 않았어! 분명히... 난, 넌 아무것도 안 몰라 아니, 이제 오후에 걸어. 그는 학생들의 잠시 중이야 너는 이해할지 안아버리지 않으니? 엑! 문어다 난 그녀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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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다른 다른 알고 있었어? 여기 옥토푸스! 내가 미쳤다! 아네, 손 떤다 이거 너무 설명해 너무 많이 여기만hein으로 여기만의 티스티클을 떤다덥 와이퍼가 이 장면을 처음 보는게... 아닐텐데 다 벗은 남편으로 어떻게 처음 봐? 뭐야 이거 거의 막판 같은 느낌 느낌이 막판인데 거의? 달리세요 내 제일 잘하는거다 흐흫흫흐흫흫 달리세용 아이고 x2가 뜨거워야야 문어 부워진다아 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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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고기 등 다 잡으러, 아야 그냥 가아 흐흐흐흐 불고기는 언제잡아 야 가아 아 그냥 달려거야 씨발 아아아아아아 잘익었습니다요 너무 빨리 가면 안되겠다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아잇! 불고기 등을 다루세요 일단 한번 좀 구워지겠다 여기 너무 빨래가 많는데, 여기가 불이야 불 천천히 여기들 일직선 가다가 여기 빨리 가다가 여기 코너가 있어 코너가 여기서 조금 살살 가서 오른발을 들어서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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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저거를 잡아줍니다 바나나 너무 많은데요? 하지만 전 전 전혀 불어진 않죠 흐어! 오른발 틀어서 올라와주고 좋았어 오케이 보시는거보다 이게 조작이 그래도 좀 어려워요 달리세요! 석가래로가세요가 뭐야? 석가래가 뭐야? 뭐야 스테이씨가 갈 길을 만들어 주세요 흐어! 아! 떨어지자 손쪽 발이 했다 여기로, 내가 봤을 때 뒤로 가는거야 저기가, 저기도 끊어질거 생겼어 일로 가는거 같애 뒤로 돌아서 이쪽으로 길은 이쪽입니다 제가 왔어요 제가 게임 심리를 잘 알아요 길은 약간 돌아가게 되어있어요 제가 심리는 잘하는데 실력은 좀 없어요 안전하게 가운데로 놓고 안전하게 가운데로 놓고 아이씨 저쪽 가는 길 아니면 어떡하지? 무조건 맞아 무조건 맞아 저기 귀찮은 길을 굳이 만들어 놨을 리가 없이 아이씨 죽으면 쓸데없이 쪼나 웅장하네 천천히 천천히 쥐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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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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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허 졸라 어려워 쥐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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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니깐 이쪽이라니깐 길을 무서워 이쪽이라니깐 비어어 이게 귀찮은 길을 만들어놨을 리가 없어여 다른데라 가면 분명 끊어질거야 저기로 가면 이거봐 이거봐 화카를 안가오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검은색깔로 표시되어있네 검은색깔 길은 깨지는 길인가보네 스테이셔 갈 길 어떻게 만들까? 설마 여기 지나가라고? 이거를? 이걸? 야 이거 좀 어려운데? 줄 모르겠다 일단은, 아빠가 지금, 여기 좀 앉아서 잘 dungeons다. 아.. 편하다 여기 아빠가 좀 편해 경치에 좋다μο 안무서워? 나 또 무서운 줄 알았네 무서운줄 였아서 빨리 가지려고 그랬는데 안 무서워만 갈래 으 어어어 여기까지 한다 Ihrer daughters 뚫때 떨어지실수없어 흥 her 쨔행 오케이 스프링러 가는 길이 됐어! 니까지만 와 오케이 됐어 알았어 으잉 으아아아악 파이어 알람 쟤부야 뭐야! 물고기 주둥이 세 개를 막으세요? 애들이 막 도와준다 우리 가족이 우리 가족을 저버릴 수 없지 막차! 물고기 주둥이 두 개를 막으세요 뭘로 막을까? 던져줬나? 저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아이들이 막 던지네 이때 빨리 막자 그렇지! 이걸 막으면 압력이 높아진다고 이거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어딨지? 여기서 한번 얘 던질거야 이때 모르나? 던질거야 이제 안 던지나? 도망가요! 마지막 승리에 트리플 악스라고 보여주고 죽어라! 죽어라! 좋았어 아아 드디어 요리사 개불쌍하다 근데 진짜 요리사를 마, 맡아주세요 요리사 맡아달라고? 흐헤헤 이척수로 요리사이에 헤헤헤 요리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헤헤헤헤헤헤 헤헿 내가 널 맡아줄게 어쩔 수 없어 내, 내 임무가 널 맡는거야 널 맡아주마 안돼! 아이코기인! 에어! 엇! 진정해. 가만히 있어. 용서해줄게. 몸을 난세에 맡겨.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가족은 정말 사랑해. 다시는 내가 더 이상 걱정할 수 없어. 나 괴롭히지 않는데요. 서비스가 맘에 들었나봐. 당신이여. 이것은 좀 전혀 사용할 수 있어. 하지만 더 좋은 것 같았을텐데. 한 번 말해, 10년 전에. 잠시만. 그것이 옥토벅이라면 어디서가 갔을지. 사실 런이 엄마는 2분법을 할 수 있어요 추락법 끝난건가요? 와 깼네! 이렇게 해서 옥토데드 깼네요 아 재밌다 이거 게임이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았어요 이게 보면은 약간 이제 알아서 잡아주는 게임이 좀 있어서 정확할 필요가 없더라고 명확끝났어? 명확끝났으면 어쩔 수 없지 트리플 악셀~~ 너무 좁다 여기 스테이지가 안되겠다 아무도 오지마! 너보다 도달 아무도 오지마! 도대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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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내가 보기엔 완전 막장같다 방금 누가 말했어? 방금 누가 말했어? 막장해라 한 놈 누구야 촉수 너지 안경잡이 일로와 좋았어 초록초록 끝난건가요? 협동플레이가 있어? 이거 뭐야? 단편 뭐야 아빠의 로망스 엉망진창 병원 이거 뭐죠? 약간 뭐 도전과제 같은건가? 아니 미니깅 같은건가 약간 어음...토미 이 스토리가 뭐지? 아니 잠깐 알았어 뭐야 이게 트리플학생 엥 트리플학생 난 간호사다 간호사학생 헤헤헤헤헤헤헤헤 이거는 다음에 하죠 다음에 하죠 이거는 보니깐 뭐 아빠의 로망스 엉망진창 병원이 이건 약간 뭐 외전같은거 같은데 다음에 이건 뭐야 이러면 안되네 이거 뭐 안간게있나? 아니지 다 한거지 오케이 이거는 나머지는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재밌었다 다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구독 안 누르시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한 번 틀고 가세요 광고 한 번 틀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러 가사 Composite